일단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일단 오늘 단둘 핸드폰을 해서 찐친! 역시 쌩얼인 거에요 언제다 쌩얼인 거에요 언제 화장하고 언제 오게나요? 촬영이 안 돼서 메이크업을 안 하는데 촬영이 안 돼 뭐먹고 잘지 말지 여기는 동네에 있는 단둘집이에요 내 주변에 내가 자주 가는 식당? 카페? 슈퍼? 혹은 공원? 어떤 스팸? 같은 게 있으면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에요 주변에 제어하는 양보의 수만들 많이 발견한 노력하고 그런 게 물어봐라 물어봐라